아, 화면 좋았는데 다 망쳤네. 저거 왜 저래? 저거 위험한데? 안 돼요, 위험해요! 어딨어? 왜 안 나와? 어떡해! 난 몰라. 아, 이거 진짜 무슨 일이야? 아, 이거 진짜 무슨 일이야? 왜 안 나와? 나 미치겠네, 진짜. 선배! 선배! 선배, 정신 차려봐요. 금손아! 비켜. 금손아! 김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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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식겁했네. 그게 물에 왜 뛰어들어, 갑자기. 심박수 맥박 다 정상이고 의식도 또렷하지만 본인이 정밀검사 받고 싶으면 가요, 병원.